안녕하세요. 저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일종의 루틴과 규율화된 시스템 속에 대한 일탈적 행위를 회화로 표현하고 있는 장윤정입니다. 주로 회화의 기존 관습이나 프레임에 대한 질문에 관심을 가지면서 유화, 아크릴 물감, 오일 스틱, 여러 미디엄을 이용해 화면 안에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표면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림은 그리고 지우고 또다시 그리는 행위를 반복하는 일이지만 매번 다르게 나타나고 그 순간을 솔직하게 담아내기 때문에 재미를 느끼고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공간에 어떻게 작품을 놓는지는 매우 중요한 고민인데요. 기존의 작품과 새롭게 작업한 작품이 한 공간 안에서 조화롭고 또 새롭게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회화 자체로 하여금 보는 재미가 있게 하고 프레임에 관한 전통적이고도 무거운 문제를 지치있게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작업한 입체물이 단지 조각이 아닌 관객이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이 태도면에서 회화를 다시 보게 하는 작품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작가님들의 열정과 진지함에서 자극을 받아 저도 입체물을 열심히 실로 깨매었죠. 이번 전시에서는 각각의 회화가 모여 전체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또 다른 규칙과 질서를 성립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나의 그림이 다른 그림과 만나 서로 균형을 이루고 또 충돌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한 화면으로 조합됩니다. 완성되지 않은 각들, 완벽에서 벗어난 모순들, 불명확하고 비정형적인 형태들, 그 밖의 감각적 요소들이 동원되어 한 덩어리에 응집되어 있는 회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정형적인 모양들이 모여 마치 반죽 덩어리들이 붙어진 듯한 번지가 공간에 자리하면서 화면에서 이어지고 벗어나 몸으로 마주해 회화의 촉각적 재미를 느껴가길 기대합니다. 저에게 회화란 사랑스러운 왼수 같은 존재입니다. 여전히 저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또 새롭고 항상 고뇌에 빠뜨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작업이 잘 될 때에는 한없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다가 잘 안 될 때에는 작업이 있는 공간조차 피해 다니게 하는 저를 들었다 놨다 하는 존재이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